자 또다시의 이현 현장을 탄생합니다. 자 오영종일지 홍진호일지 홍진호일지 홍진호를 믿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이건 내가 스토리오에는요. 자 계속 비교되고 있는 박지호가 서지훈의 무비를 넘지 못한 가운데 오영종은 어저피 지난주에 정말 박지호 오영종이 부정한 스타일을 덕분에 달궈냈습니다만 박지호는 이게 무너진 상태. 홍진호 상대에서 오영종이 같은 것이 될 수 있을지 홍진호 이생으로 일찍 압축 달려 들러가면 어떻게 올라가도 가능할까요? 먼저 오영종 선수의 진영입니다. 먼저 오영종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영종 선수의 진영은 7시입니다. 맵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가로나 세로라면 모르겠는데 참 알포인트 맵은 프로토스가 좀 적은 상대로 힘겹긴 합니다. 조금 어렵죠. 지난주에 오영종 선수가 김준영 선수를 상대로 네오 포르테 맵에서 경기를 할 때도 이 알포인트 맵에서 있었던 프로리그에서 김준영 선수와의 경기 이런 내용을 언급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영종 선수가 원게이트 플레이를 되게 멋지게 했고 마침 또 김준영 선수가 스페이처리로 이렇게 또 가줬고 뭐 이런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다크템플로 활약하고 이러면서 오영종 선수 완성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대각선이고 네 뭐 그때와 뭐 좀 유사한 초중반이 나올 개연성은 지금 다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알포인트라는 맵은 저그는 프로토스든 테란이든 거의 3회 처리가 조금 강제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굳이 투게이트웨이보다는 그런 원게이트 플레이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완전히 허를 찔러가지고 아주 그냥 대각인데도 완전히 하드코어 질러수로 이렇게 하면은 저그가 좀 당황을 하고 네 굉장히 그 질럴러쉬가 잘 먹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원게이트 플레이가 아 좀 좋죠. 그렇죠. 정찰이 시작돼서 대각선으로 갑니다. 자 오영종 선수의 프로브죠. 아 네 처리를 먼저 가져가래. 네 본진 투의 처리. 네. 아 홍진호 선수 네.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 한번 경기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홍진호 선수처럼 토스 상대로 본진 플레이로 상대 잘하는 적으로 드물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찰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가로 방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 하드코어 투게이트 러시가 있을 경우 입구 쪽 해체를 가져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진의 해체를 가져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구요. 자 프로브가 상대편 본진 홍진호의 본진 봤어요. 일단 원게이트 플레이죠. 네. 네. 근데 저런 그 본진 투의 처리 플레이를 했을 때 장점도 있죠 물론. 이후에 앞마당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어쨌든 3회 처리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부자스럽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 히드라리스크에 대한 러시를 오연정 선수는 분명히 데뷔를 해야 됩니다. 입구 쪽에. 네. 그렇죠 뭐 일단. 일단 앞마당의 해처리를 지은 것 보다는. 본진의 해처리를 늘렸을 때 3회 처리 들어가는. 바로 3회 처리 들어가는 그 타이밍까지는 오히려 저그가 채취한 미넬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렇죠. 네. 원질럿 원프로브가 어느덧 홍준호의 지적이 도착을 했죠. 근데 곧 있으면 저글링은 생산이 될 테고. 이야 참 저 드론 명확하네요. 올라갈 걸 알고 숨어 있다가 내려가서 멀티 했죠. 이야 이정도면 거의 아무런 피해 없이 막았다고 볼 수 있네요. 아주 무난하게 지금 3회 처리를 출발하고 있죠. 본진 2회 처리를 들어간 저그한테 질럿이가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정 선수가 프로브를 동반을 해서 원질럿 원프로브로 함께 간 거고. 그러면은 드론 한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거든요. 이야. 네. 안 열었어요. 직전이었는데. 태어났습니다. 홍준호. 그런 가운데 스피드라고 앞까지 태크 올리고 있는 고영정. 역시나 다크 템플러 활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다크 템플러와 함께 이후에 뭐 빠르게 사이론 스톰 개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히드라리스크 러시가 와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스 템플이 이제 주요 맵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던 약 한 1년, 2년 전, 2년 전 정도 그때쯤 깜짝 이렇게 잠깐 나왔었던 뭐 대시프로토스 뭐 요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템플러 어카이브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지금은 오영정 선수 다크 템플러를 활용해서 시간을 좀 벌면서 멀티를 좀 먹겠다. 요런 의도로 보이네요. 네. 지금 분명하게 홍준호 선수는 몰아 붙일 기세거든요. 저울린 이드라리스크. 왜? 입구 방어가 거의 없거든요. 질럭두기 있고. 근데 그거를 캐논보다는 다크 템플러로 지금 오영정 선수를 막을 생각이기 때문에 열두시 쪽에 있는 오버로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뭐 병력들이 앞마당 쪽에 집결 될 때 쯤이면 오버로드가 주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영정 선수도 일단 다크 템플러를 중심으로 시간을 벌면서 앞마당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을 한 개 뽑아가지고 내 본진 주변에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오버로드를 계속 지금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팽팽하네요. 근데 과연 이 오영정 선수가 준비해온 저 다크 템플러로 몰아친 홍준호 선수의 폭풍을 오 근데 다크 템플러를 바로 상대편 쪽으로 보내죠. 저글링이 일단 빠진 상태. 네. 다크 템플러들이 상대 본진에서 몇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 흐물흐물 이거를 저거가 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드래곤 한 길을 모든 저글링들이 쫓아가느냐고 그 사실은 지금 홍준호 선수가 모르거든요. 네. 지금 히드라리스크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드론은 생산하면 난리납니다. 네. 히드라리스크가 나와야 되고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다크 템플러를 지금 생산이 많거든요. 그럼 바로 입구 뚫을 수가 있어요. 다크 템플러를 하나 둘. 지금 상황 보이죠? 네. 이거 시생을 감성. 그냥 저글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입구 지키고 있는 히드라만 딱 없애고 어떻게 쑥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템이. 네. 질러타고 같이 싸워주면 굉장히 다템의 공격력이 네. 두 배 이상 관리가 되긴 합니다. 네. 이거 보여주로 싸워서 싸우는 겁니다. 그냥 정면승부예요. 다 보여요. 그래도 다템. 다크 템플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무의로 돌아가네요. 네. 지금 당장 보여지는 유닛 간의 싸움은 토스가 이길지 몰라도 또 오버러드 둥둥 떠있고 저그의 해처리가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 계속 찍어서 내려보내고 다크 템플러를 의식으로 그냥 무슨 뭐 뭐랄까요? 그 전상후기에 믿지마 파이어벨 러쉬를 연상케 하는 지금 싸워도 이기고 저그러도 둥둥 떠있는데 묻지마 다템 러쉬 이건 다템의 크로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격력을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거는 박지호 선수가 뭐 지키니까 또 다른 포스를 느끼게 하는데 네. 보여주건 말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여준 김준영 선수 앞마당 날 때 그 소수 유닛 오늘도 유닛은 다르지만 똑같거든요. 그게 계속 오거든요. 뭐 이건 말건 다템 공격력을 믿는 겁니다. 아니 무슨 다크 템플러를 활용을 이렇게 잘합니까? 다템을 진로처럼 쓰고 있어요. 네. 생산하기 좋은 유닛이라 그래서 저글링들 막 뽑아내봤자 다템이 저렇게 많으면 원샷의 원킬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준호 선수 좀 참으면서 히드란를 원래 뽑아야 되는데 공격력에 비해서 정말 그 방어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죽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를 저렇게 활용하는 거 아 이거는 파격적인데요. 하지만은 그래도 홍준호 선수가 이제 박식우 상대편에 카드 읽긴 읽어도 대처가 문제죠. 다템은 계속 찍고 계속 오고 있어요. 아 홍준호 선수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네요 네요 왜죠. 오버라도 없지 않습니까? 저 여기 안보이잖아. 여기서 이거는 안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앞선 박지호 선수도 초반에 유리했는데 마무리가 깔끔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깔끔하죠. 이 다크 템플러의 공격력은 진짜 가공할 산상을 초월하거든요. 레어 금방 날라가요. 맞으면서도 레어가 오버로 레어는 보이긴 보이는데 레어 체력이 1900분에 400대로 떨어져요. 한방에 40씩 레어 기본 암호 있다고 해도 한번 위드르면 30, 90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금방이죠 저거. 레어 결국 깨졌고요. 이러다가 여기서 스페인풀이라도 깨지는 거 거의 경기 끝난 거 나왔어요. 다크 템플러의 다크 템플러의 공격력은 다크 템플러의 공격력은 진짜 가공할 산상을 초월하거든요. 게다가 여기 그들이 이런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영종 선수의 프로토스 스타일도 아주 색다르네요. 저글링도 이제 생산 못하고 당분간 선극 콜로님도 못 짓습니다. 다크 템플러. 다크 템플러를 이렇게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위력적으로 이용하는 프로토스 처음보고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상식을 뒤집는 경기를 쉬지 않고 계속 보여줬습니다만 이야 정말 이렇게까지 본진 다 날아갔죠? 완전 이건 누가 이런 플레이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다크템 플럭 안으로 경기 끝내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코세오를 뽑기 위해서 뭐 스타게이트 짓고 코세오 뽑고 어쩌고 뭐 아니 그 자원을 몽땅 오히려 그냥 다템에 투자하면 이렇게 강력할 수도 있다고 아 발상의 전환이 엄청나는데 다템 6기가 내려오면 선쿵 아 이건 순강은 끝이에요 이거는 선쿵골로 그냥 다템 6기거나 승상장스러우면 그냥 선쿵 깨지는 거죠 이야 오영전서 스윙 이런 프로터스가 있나요? 오늘 수수가 가장 다운스럽겠죠? 네 정말 그 다크템 플레이 공격력만큼이나 뒷골이 오사카 전율이 일어나는 오영전 선수입니다 네 다 보이는 다템인데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버롱이 충분히 떠있었으면 막을 수 없는 곳이 없어요 아 오영전 이번 가을의 신화의 주역은 오영전 선수가 된 거 아닌가요 혹시? 아 가장 인상적인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스타는 게다가 보여줬던 경기 중에서 다른 선수 모두 포함될 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엄청난 상장한 화제를 볼 것 같고 대틀맨에서 충분히 재생상될 만한 아 유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영전 엄청난 승리를 통해서 이승재를 챙겨 냅니다 아 유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오고 제발 priests